안녕하세요 엄마표 유치원 영어 오늘은 드디어 챕터 23 우리 농구에 관한 챕터를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을 두신 부모님께서는 오늘도 귀를 쫑긋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 익스프레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I used to 라는 표현이에요 I used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여러 가지의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 하면 used를 쓰게 되면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즉 현재는 뭐뭐 하지 않지만 뭐뭐 했었다 라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왕년에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used를 쓰게 되면 과거에는 이거를 하곤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좀 옛날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어 옛날에는 아침에 일찍 잘 일어났다 라는 표현이죠 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요 early riser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I used to be an early riser 라고 하게 되면 나 옛날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야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에요? 그쵸? 지금은 별로 일찍 안 일어난다는 얘기에요 맞죠? 자 두 번째 부사인텐츠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 나는 과거에 그 영화 배우의 열성 팬이었어 라고 말할게요 자 영화 배우는 movie star 그러면은 열성 팬은 뭐라고 할까요? 그냥 big fan 하시면 됩니다 뭐 die hard fan 이런 말도 있는데 좀 어려우니까 big fan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옛날에 나는 그 영화 배우의 열성 팬이었어 해볼까요? 네 I used to be a big fan of the movie star I used to be a big fan of that movie star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? 저랑 한 톤씩 주고 받아 볼게요 How come you are so good at skating? 이라고 엄마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옛날에 스케이딩 레슨을 받았거든요 라고 아이가 답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우리 아이는 아니겠죠 다른 집 애가 너무 잘하니까 너 왜 이렇게 잘해? 물어봤을 때 얘가 어 저는 옛날에 레슨 받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How come you are so good at skating? 어떻게 이렇게 스케이딩 잘 타? 자 옛날에 스케이딩 레슨을 들었어요 take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레슨을 듣다 할 때는 take lesson이라고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럼 한번 해보실까요? I used to take skating lessons 그러면 지금은 듣는 거 안 듣는 거예요? 지금은 안 하는 거죠 네 잘 아시겠죠? 자 그 다음 두 번째 expressions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요 조금 긴 듯한데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It's not a good idea to 동사원형 It's not a good idea to 동사원형 It's not a good idea 하게 되면 좋은 생각이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은 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항상 no no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생각에는 그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표현할 때 완곡하게 It's not a good idea to 하고 아이가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엄마가 보기엔 안 좋은 거 동사원형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를 완곡하게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말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그 설탕 많이 든 음료수 먹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표현해 주세요 자 설탕 많이 든 음료수는 sugary 라고 해서 sugary beverages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ugary beverages 라고 표현을 해 볼게요 엄마 생각에는 그렇게 설탕 많이 든 음료 먹는 거 좋지 않아 어떻게 하죠? It's not a good idea to drink sugary beverages 그죠? 잘 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장 한번 연습해 볼까요? 아침을 거르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야 아침 먹어야 돼 자 거르는 것 거르는 건 뜨디언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skip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? It's not a good idea to skip your breakfast 아침 거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랑 여러분이랑 한턴씩 또 주고받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이가 되어서 저는 이제 오늘 오렌지색 반바지 입을 거예요 표현하면요 여러분들이 반바지 입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오늘 추워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제가 먼저 해볼게요 I'll wear these orange shorts today 저 오늘 이 짧은 주황색 반바지 입을 거예요 반바지는 shorts죠? 자 엄마가 반바지 입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여러분 해보세요 It's not a good idea to wear shorts 오늘 추워 It's cold today It's cold today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키 익스프레션스 가지고 우리 다이알로그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고고 자 이제 우리 같이 앞에서 배운 키 익스프레션스를 가지고 동영상에 있는 다이알로그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지요 자 오늘은요 아이가 바스켓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농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구에 대해서 아이가 좀 배우고 또 농구에 관한 표현들도 여러분도 많이 좀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이에요 자 우리 같이 농구하자 라고 아빠가 먼저 말을 해줍니다 자 같이 농구하자 뭐뭐 하자? Let's죠? 그럼 어떻게 하죠? Let's play basketball Let's play basketball 자 같이 농구하자 좋아요 Great 자 그러면 저한테 농구하는 기술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? 자 기술은 skills 쓰면 되겠죠? 그럼 해볼까요? Can you teach me some 어떤 거? Basketball skills 라고 하면 되겠죠? 농구 기술 알려주실래요? Can you teach me some 뭐? Basketball skills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빠가 당연하지 그래서 아빠가 좀 갑자기 뽕을 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릴 때 참 연습을 많이 하곤 했어 Of course 자 뭐뭐 하곤 했다 여러분 뭐죠? Used to 그럼 어떻게 할까요? I used to practice them a lot I used to practice them a lot 나는 많이 연습하곤 했단다 그러면서 자 먼저 일단 스트레칭부터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모든 운동선은 스트레칭이죠 스트레칭은 스트레칭 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트레칭부터 하자 이 말은 We should stretch first We should stretch first 자 그러면서 아이랑 스트레칭을 합니다 오케이 저는요 스트레칭 굉장히 잘해서요 제가 손으로 발가락까지 닿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은 어떻게 할까요? 손, hand, hand, and toe 발가락, toes 어떻게 하면 좋죠? I can touch my toes 내 손으로 with my hands I can touch my toes with my hands 라고 자기의 유연함을 또 아들이 뽐내줍니다 그죠? 와우 잘하네 We are good Now 제가 이제 바스킷볼을 넘겨줄게 패스 해줄게 I will pass the ball to you I'll pass the ball to you Catch it 잡아봐 라는 거죠 여러분 공을 잡은 건 catch 그럼 공을 넘겨주는 거는 pass 라고 표현하시면 된다는 거 Got it Watch me 다음 보세요 Dad 아빠 저 좀 보세요 Watch me, Dad 제가 이렇게 공을 튀길 수도 있어요 튀기다 bounce입니다 자 그럼 그걸 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공을 튀길 수 있습니다 I can bounce the ball 잘하셨어요 자 오우 너 연습했니? Did you practice bouncing it? 여러분 practice다면 ing 듣는 겁니다 So did you practice bouncing it? 너 bouncing 하는 거 연습한 거야? Can you walk at the same time? 너 그럼 그거 하면서 걸을 수도 있어? 이렇게 드리블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Let me try 제가 한번 해볼게요 Let me try Yes, look I'm dribbling 보세요 전 드리블링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드리블은 이제 공을 bounce 하면서 같이 걸으면 이제 드리블이 되는 거겠죠 So great 자 이제는 이제 공을 쭉 던져봐 자 공 던져봐 골 넣어봐 그거는 shoot입니다 그래서 너 공 넣어봐 Let's try shooting 우리 그러면 공 이제 골에 넣는 거 연습해보자 shoot 하는 거 연습해보자 Try to jump and shoot the ball 자 점프하면서 shoot the ball 한번 해보렴 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Here is the hoop 라고 하면서 호프를 알려주죠 여러분 배스킷 볼 할 때 그 골대 있잖아요 거기가 호프입니다 동그랗게 훌렁 부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Here is the hoop 여기 호프가 있으니까 한번 try shooting 한번 해보렴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알겠어요 제가 해볼게요 Okay Here I go 아우치 하면서 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걸려 넘어졌어요 여러분 fall down은 그냥 넘어지는 건데 trip은 걸려 넘어졌다고 표현할 때 trip 이란 말을 씁니다 I tripped over my shoes 내 신발에 내가 걸려 넘어졌어요 라고 아이가 말을 해버렸어요 괜찮아 지호야 어떻게 하죠 Are you K지호 그러면서 자 뭐뭐 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오늘 배운 표현 쓸 거예요 자 샌들 신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It's not a good idea to wear sandals 여러분 샌들은 항상 두 개니까 복수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when exercising을 붙이시면 돼요 운동할 때는 샌들 신지 마 샌들 신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자 붙여서 해볼게요 It's not a good idea to wear sandals when exercising 잘 하셨습니다 아빠 말이 맞아요 You're right 아빠 말이 맞아요 제가 가서 신발 바꿔 신고 올게요 I'll go and change my shoes I'll go and change my shoes 가서 뭐뭐 할게요 할 때는 go and 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꼭 운동을 같이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bounce라는 표현 dribble shoot 이런 표현들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한테 항상 no 라고 말하기보다는 it's not a good idea to 동사 원형을 좀 부드럽게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중에서 표현 딱 하나만 가져간다 라고 하면은 저는 it's not a good idea to 동사 원형 한번 자주 써보시기를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bye